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SKIT 이후에 공모주에 조금 흥미가 떨어진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히려 이럴 때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또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하던대로 꾸준히 분석하고 청약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진시스템과 제주맥주의 일정이 겹치죠. 진시스템부터 신중히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진시스템은 어떤 회사냐? 분자진단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분자진단 업체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시젠, 진메트릭스,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등등등 너무 많죠. 그런데 진시스템에 조금 차별화된 점이라고 하면 분자진단의 장점과 면역진단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진단은요. 크게 면역진단과 분자진단으로 나뉘어요. 면역진단은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단이 가능하지만 초기에 진단이 어렵고 또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분자진단은 감염 초기에도 진단이 가능하고요. 정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비싸고요. 전문 의료인만 사용이 가능하고 또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선별진료소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분자진단 제품이에요. 결과 확인까지 6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진시스템은 장점만 합쳐서요. 초기에 진단도 가능하고 검사 정확도도 높였는데 검사 결과를 30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해요. 진시스템의 진단 장비와 바이오칩 기반의 진단 키트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검체를 채취해서 시약과 함께 바이오칩에 주입하고요. 진단 장비를 가동하면 되는 거죠. 가격도 기존 PCR 분자진단 장비 대비해서 3에서 1분의 4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네, 좋나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봐도 벌써 코로나19로 등이 없고 이참에 상장을 하려는 건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회사가 과연 계속 상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네, 회사는 코로나19뿐 아니라 식품이나 곤충, 암, 결핵 등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진단 제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반박을 했는데 현재 파이프라인 개발 상황을 보니까요. 시장에 진출이 된 건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식중독 원인균 검출 키트, 그리고 한랄식품 검사 키트, 반려동물 피부병 간별 진단 키트뿐이에요. 호흡기 감염병 5종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는 임상 중이고 그 밖의 결핵과 모기맥의 감염병, 대장암 등등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식중독 원인균 검출 키트는 국내 최초로 미국 공인분석화학회의 인증을 받았대요. 미국의 FDA 인증을 따낸 것과 비슷한 격이라고 하는데 회사도 이 키트에 거는 기대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실적 같이 볼게요. 보시면 매출액이 2020년에 133억을 기록하면서 19년 대비해서 2,560%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유지하다가 드디어 33억 원 흑자를 기록했어요. 오, 대단하군! 싶기는 한데 코로나19 수혜를 봤으니까 그렇겠구나 싶기도 하죠. 네, 단기 순이익이 여전히 손실인 건 전환상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를 평가 손실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전환가액과 주가의 차이만큼을 계산해서 매년 장부상의 손실로 잡힌다고.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아직은 적자 기업입니다. 매출 구성 내역을 보니까요. 분자진단기기 매출이 2019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고 키트는 이전까지는 전혀 매출이 안 잡히다가 2020년에 팍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즉, 코로나19 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면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86%가 넘어가네요. 회사에 따르면 진시스템의 새로운 기술을 심사할 수 있는 규격이 없어서 국내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못했대요. 6월에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개정이 되면 신기술 인허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국내 공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확실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적자 기업이고 그래서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는데 무려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보장해 주더라고요. 3개월, 6개월은 많이 봤어도 9개월은 처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기술성장기업의 경우에는 6개월까지 환매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데 이번 공모는 대표 주간 회사가 그러니까 삼성증권이 자발적으로 3개월의 추가 기간을 부여했대요. 와, 이렇게까지 일반 청약자를 생각해준다고? 너무 생각해주니까 오히려 깨름직합니다. 우선은 상장 후에 조가가 10% 이상 빠져도 18,000원은 보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행이긴 다행이죠. 네, 넘어가서 재무 구조는 아까 얘기했던 전환 우선주와 전환 상환 우선주가 계속해서 부채로 잡히면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계속됐는데요. 2020년에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 53.62%로 훅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재무 구조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네, 그럼 이번 공모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은 어떻게 쓰일지 한번 볼까요? 이번 공모는 100% 신주 모집으로 142만 5천주를 일반 공모합니다. 그래서 공모 금액의 대부분을 진시스템이 활용 가능하겠죠. 275억 원 정도 되고요. 36억 원은 생산시설과 연구시설 확충해 그리고 156억 원은 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개발비에 83억 원은 임상과 인증 비용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청약 관련해서 주요 내용들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희망밴드가 16,000원에서 2만원으로 제시가 됐는데 확정 공모가는 2만원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일반 청약자 물량이 42만 7,500주 정도로 많지는 않다는 거 환불이 주말이 겪기 때문에 18일에 된다는 거 그리고 균등 배정 방식이 요즘에 계속 50% 고정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원 균등 방식이라는 거 정도고요. 청약은 삼성증권에서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네, 수요예측 경쟁률이 934.07대1을 기록했어요. 최근 IPO 기업들과 비교해서 보면 낮은 수준입니다. HPO, 프레스티지 바이오르직스 이런 더 낮은 기업이 몇 개 안 돼요. 기관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 네, 넘어가서 신청 가격 분포를 보시면 밴드 상단 2만원 초과 비율이 48.66%고요. 2만원을 써낸 비율은 50.03%입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정하긴 했나 봐요. 가격은 우선 그렇다고 치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보면 신청 수량 기준으로 1.5%밖에 안 돼요. 눈물나네요. 1.5% 이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마저도 1개월 확약에 거의 다 몰렸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최근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CN2수 성진보다도 못한 결과입니다. 네, 수요예측 결과가 영 안 좋네요. 그렇다면 상장 후에 유통 가능 주식수는 얼마나 될까? 아, 오랜만에 주주 구성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동안 투자를 여기저기서 회사가 많이 받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4.23%로 좀 낮은 편입니다. 경영권 안정성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낮긴 하네요.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유통 가능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41.06% 금액으로 계산하면 559억 원 정도가 되고요. 비율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매력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낮으니까 실제로 기관 배정 후에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겠죠. 네, 비교해서 한번 그래프 보시고요. 금액도 보세요. 중형급 IPO를 제외하면 금액도 애매합니다. 아주 낮으면 기업 내용이 다소 안 좋아도 수급으로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확신은 못하겠네요. 네, 다음으로 공모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보겠습니다. 유사 기업으로는 인트론바이오, PCL, 휴마시스, 녹십자 MS, 진메트릭스 이렇게 5개 기업을 선정했고요. 평균 퍼는 28.73배로 구했습니다. 이들도 코로나 이후에 조금 고평가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당 평가 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단기 순이익을 2023년 추정치를 할인해서 활용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추정한 내역을 보면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액이며 영업이익이며 단기 순이익이며 성장세가 엄청나요. 특히 단기 순이익은 거의 매년 3배 가까이씩 증가를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정말 가능한 걸까요? 저는 이 추정치를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공모가, 고평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제품 군별 추정치를 보면요. UF-300의 매출액이 엄청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현장 분자 진단용 신속 진단 기기거든요. 앞으로 가정용으로 사용될 확률도 있고 간편하게 활용될 분야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백신 보급률이 높아진 상황에 계속 이렇게 잘 팔릴까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식중독 진단 키트와 한랄 진단 키트 얘들도 엄청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을 해놨습니다. 뭔가 조금 과장된 수치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내부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식중독 키트가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10배 가까이 늘어나고 한랄 키트는 6.5배 증가를 합니다. 네, 우선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2023년 추정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높게 잡은 상황에 15% 할인율로 땡겨왔고요. 단기 순이익 63억 6백만 원을 적용했어요. 아까 2020년에 적자 기억나시죠? 이게 공정가치 평가 손실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 손실만큼을 더 해봅시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 15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63억 6백만 원과 비교하면 4배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2020년에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린 건데 너무 더 올려잡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다가 퍼 28.73배를 곱해서 평가시카 총액 1811억 원을 도출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25,430원을 구했어요. 공모가 2만 원을 기준으로 할인률은 21.35% 적용이 된 겁니다. 할인률마저 아주 낮았으면 욕할 뻔했는데 그렇게 낮지는 않네요.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장점으로는 가파른 실적 성장세, 현매청구권 9개월, 구주매출 없다. 이 정도 꼽아볼 수 있겠고 단점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과 실망스러운 수요예측 경쟁률, 형편없는 의무보유 확약 비율, 그저 그런 유통비율과 금액, 높은 공모가까지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청약 안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환매청구권이 살린 것 같아요. 네 그럼 넘어가서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균등 배정 수량 예측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삼성증권의 일반 등급은 2만 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온라인 전용은 만 주만 가능합니다. 공모주 청약하려고 계좌만 만드셨다면 온라인 전용에 다들 해당하실 거예요. 그러면 최대로 청약할 수 있는 증거금은 1억 원입니다. 네 계좌 개설은 오늘까지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배정 물량은 42만 7천 5백 주인데 균등 방식이 전원균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균등 배정 물량은 21만 3천 7백 50주 이상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건수가 어떤 때보다 중요한 공모주가 될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청약 건수가 20만 건을 넘었기 때문에 진시스템도 비슷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CNC도 그리 내키지 않았는데 20만 건을 넘겼죠. 이번에는 SK IET 이후라서 좀 더 줄어들 것 같기도 한데요. 또 환매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청약하실 것 같기도 해서 20만 건으로 우선 잡았어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2주가 되죠. 왜냐? 한 주씩 돌아가게 되면 균등의 최소 수량을 넘지 못하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면 비례 물량이 엄청 줄어들잖아요. 균등 배정에 40만 주가 배정이 되니까 비례 물량은 2만 7천 5백 주 밖에 안 남습니다. 이걸 가지고 서로를 싸워야 되니까 비례 경쟁률도 엄청 높아지겠죠.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최소 청약 주량은 10주니까 균등만 하실 거면 10만 원으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결론. SK IET 이후에 공모주 열기도 조금 식은 이 마중에 진시스템은 향후 전망에 대한 확신이 조금 약하고요. 수요 예측 결과마저 좋지가 않습니다. 유통가능 비율과 금액 측면에서도 아쉽고요. 그나마 환매 청구권이 9개월이나 부여되는 거 요게 큰 메리트고요. 공모가는 또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니 또 CN2서 성진이 떠오르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무시하세요.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환매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정받는 공모주를 타인 명의로 대체하면 안 되니까요. 청약을 하실 때 본인 계좌로 입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균등 배정 방식에 대해서 혹시 또 변경되는 거 아니냐 50% 고정으로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삼성증권이 오늘 게시한 공지사항에서도 전원균등 방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삼성증권은 보통 배정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미리미리 공지를 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거 보면 이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변경사항 생기면 커뮤니티 글로 공유를 할게요. 네 그래서 전원균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건수에 따라서 비례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그렇다면 비례 배정은 받기가 어렵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청약건수 보면서 비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제주맥주와 비교해서 전락 짜야 할 것 같으니까요. 제주맥주 영상도 빨리 준비해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